꿈에서 불상이나 스님이 등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의미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의 내면적 탐색, 정신적 성장 또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대한 반영일 수 있습니다. 꿈 속의 불상과 스님은 각기 다른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꿈꾸는 이의 심리상태와 삶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불상과 스님 꿈의 이유, 꿈의 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이 꿈들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탐구하겠습니다. 불상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깨달음, 평화, 정신적 안정, 그리고 내면의 고요를 의미합니다. 꿈 속에서 불상을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불상 꿈은 꿈꾸는 이가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안정을 찾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상은 일반적으로 불교의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꿈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상은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꿈 속의 불상은 자신이 영적인 성찰을 하고 있거나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며 영적 성장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상은 도덕적 가치와 윤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불상을 보는 것은 꿈꾸는 이가 도덕적,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불상은 내면의 갈등과 그에 대한 해결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불상을 보는 것은 꿈꾸는 이가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수행자이며 정신적 지도자, 멘토 또는 도덕적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스님이 등장하는 꿈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꿈꾸는 이의 삶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님 꿈은 꿈꾸는 이가 정신적인 안내와 조언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지혜롭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꿈 속에서 스님이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조언이나 지침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스님은 일반적으로 영적 성숙과 성장을 상징하므로 스님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영적 성장이나 개인적 성숙을 추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거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스님 꿈은 내면의 갈등과 그에 대한 치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정신적인 치유와 평화를 상징하며 꿈 속에서 스님이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또는 감정적 치유를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스님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가치관을 재검토하거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님은 개인적인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어신는 꿈 속에서 큰 불상을 발견했습니다. 꿈에서 그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으며 평화롭고 안정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신는 최근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이 꿈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상은 그의 정신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상징하며 그는 이 꿈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B씨는 꿈에서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스님은 B씨에게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 대해 조언을 주었으며 B씨는 그 조언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방향을 찾았습니다. B씨는 최근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고 꿈 속에 스님은 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안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례 C씨는 꿈 속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C씨에게 자신의 영정여정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례 C씨는 최근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자기 발견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꿈 속에 스님은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한 무의식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례 D씨는 꿈 속에서 불상을 깨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불상이 갑자기 깨어나며 D씨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D씨는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찾고 있었고 이 꿈은 그의 내면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불상을 깨우는 행동은 그의 개인적인 성장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불상과 스님 꿈은 내면의 평화, 영적 성장, 도덕적 가치, 그리고 내면의 갈등 해결을 상징하는 중요한 꿈입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의 심리적, 영적 상태를 반영하며 새로운 시작, 자기 발견,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상과 스님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 속의 상징을 해석하고 자신의 상황과 맞추어 보며 꿈이 주는 메시지를 실천해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스님을 만나는 꿈 근심이 해소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노스에게 어떤 물건이나 불경 책을 받은 꿈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출세할 방도가 생기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늑은 스님을 보는 꿈 정신적으로 부담이 컸던 고민거리가 해결되어 마음이 산뜻해지며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노릇미를 갖추게 된다. 도인 같은 스님을 대하는 꿈 지의 탐구자, 학자, 스승, 회사 사장들과 상관하게 된다. 땅 속에서 금 불상을 발굴해 내는 꿈 부기와 명예를 함께 이루게 되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목닭소리를 법단 밖에서 듣는 꿈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의를 하게 된다. 법단 밖으로 스님의 목닭소리가 들리는 꿈 세상에 소문이 나거나 감동을 줄 만한 어떤 일이 생김 법회에 들어가 불경을 읽는 꿈 나라에 크게 공헌할 귀한 아들을 얻게 될 꿈이다. 부처님께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꿈 만복이 굴러들어 올 좋은 꿈으로써 이제 힘든 일이 모두 끝나고 행복한 나날만 남아있다. 부처님으로부터 염주를 받는 꿈 신심이 두터운 불자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재물이나 돈이 들어올 기론이기도 하다. 부처님을 만나거나 절에서 부처의 상을 보는 꿈 태몽으로 귀한 아들을 낳게 된다. 만약 노부인이 이 꿈을 꾸게 되면 그 자손이 번창하거나 출세하게 된다. 독소리나 염불을 외는 소리가 들리는 꿈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있는지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것을 예시해 볼 수 있다. 불당에서 절하거나 춤을 추는 꿈 출세의 문이 활짝 열린다.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거나 승진이 될 징조가 보인다. 불상을 훔쳐 가슴에 숨기고 나오다가 들켜버린 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기쁨을 맛보게 될 일이 생길 것을 알리는 꿈이다. 불상이나 석탑을 세우는 꿈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나거나 재물이 들어올 징조가 있음을 알려준다. 비군이를 찾아가는 꿈 본인이나 식구들 중에 환자가 생길 조짐으로 유의해야 한다. 남자가 비군이가 되는 꿈은 더욱 좋지 않다. 흉몽으로 보면 된다. 사천왕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습을 꾼 꿈 태몽으로서 장차 태어날 아이가 장차 군인이나 경찰이 되어 명성을 날릴 징조다. 산에서 알 수 없는 스님이나 신령과 자주 만나는 꿈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 자기의 관계된 일에서 뜻을 편다. 108개의 영주알이나 묵주알이 알마다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고승대덕하고 자비로운 불자가 되거나 성직자가 된다. 고승대덕 한 스님으로부터 불경책을 받는 꿈 자비스러운 불자나 법사가 되어 많은 중생에게 불법을 전하게 된다. 입학, 승진, 합격, 당선, 논문통과, 학위, 자격취득, 상장, 훈장 등이 있다. 관세음보살 상으로 얻은 꿈 훌륭한 자녀를 가지게 되며 명예나 학위로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게 될 것을 암시해준다. 금불상을 얻는 꿈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곳에 근무를 하게 되거나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을 쓰게 된다. 길에서 우연히 수도승을 만나는 꿈 갑자기 중병을 얻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는 꿈이다. 길을 걷다가 큰 스님을 만나는 꿈 귀인을 만나 도움을 얻게 되고 사업의 성취를 이루게 되며 가정의 평안함을 얻는다. 깊은 산속에서 절의 정경을 바라보는 꿈 그동안 꿈에서만 그리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 하늘이 돕고 신이 지켜주는 그런 길몽 중의 길몽이다. 노 스님에게 불경책을 선물로 받는 꿈 높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출세의 길이 열린다. 스님의 흉내를 내는 꿈 표면적으로 금몽을 가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스님이 대문 앞에서 염불을 하고 있는 꿈 아이가 태어나면 장차 큰 학자가 되지 않으면 무관으로 명성을 날리게 된다. 스님이 독경하는 것을 본 꿈 병을 얻거나 걱정할 일이 생김 스님이 문 앞에서 염불하는 것을 보고 시주하러 나오는 꿈 스님이 문 앞에서 염불하는 것을 보고 시주하러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학자나 예술가로 출세할 자식을 낳게 된다. 스님이 문전에서 목탁이나 꽹거리를 두드리는 꿈 가문의 명성을 떨칠 사람이 태어나고 무당이 꽹거리를 치며 구슬하면 신문, 잡지사나 출판사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 스님이 문전에서 염불한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스님에게 시주를 해야 좋고 장차 학문 연구를 할 자손을 얻는다. 스님이 오빠네 어사화를 담아준 꿈 사회기관, 학원 등에서 자신을 인정해준다. 스님이 혼자서 자신의 앞을 말없이 지나가는 꿈 스님이 혼자서 자신의 앞을 말없이 지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배우자와 헤어지고 고독해질 징조다. 스님이나 목사, 신부로부터 양식을 받는 꿈 스님이나 목사, 신부로부터 양식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종교적인 영향이 강한 아이를 낳게 될 태몽이다. 약수터 밑에 부처상이 양각되어 있고 그 옆에 절 이름이 쓰여져 있는 꿈 어떤 사람이 저소를 낼 서적의 저자 사진과 출판 사명을 예시한 꿈이다. 옥으로 만든 염주나 묵주를 걸고 있는 꿈 훌륭한 종교인으로 참된 신앙심을 갖고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게 된다. 고승대덕한 높은 식견을 가진 도승이 되거나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된다. 자신이 고승대덕한 스님이 된 꿈 현생활에 별 불만 없이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꿈이다. 또한 당분간 사업에는 별 진전이 없겠으나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자신이 절에 가서 불경을 하는 꿈 질병이나 근심 걱정에서 해방된다. 자신이 절이나 사단 교회 등을 짓는 꿈 집안에 좋은 일이 발생하여 가업이 번성하며 재물이 드러나고 명예가 높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작곡을 스님에게 시조하는 꿈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작품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절에 가서 부처님을 보는 꿈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남성의 경우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고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인정을 받게 될 길몽이다. 주지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꿈 모든 잡념과 우욕을 떨쳐버리고 자성청정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와 심덕한 자비심을 갖게 된다. 깨우침을 얻어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다. 주지스님을 만나는 꿈 뛰어난 실력자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끝내 성공을 거둔게 된다. 중과 비군이가 동석하여 연보를 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을 보는 꿈 구설수에 연루되어 망신과 치욕을 겪게 된다. 큰 스님과 함께 탑을 쌓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그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되며 사업의 성취를 이루게 된다. 친하게 지낸 사람과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보다 큰 성과를 이루게 된다. 큰 색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진 경전이나 문서 등을 보는 꿈 사업이 번성하고 재물과 이권이 풍부해지는 등 부귀 발전과 안정을 누리게 된다. 큰 스님으로부터 불경책을 받는 꿈 불잔한 법사가 되어 많은 중생에게 불법을 전하게 되고 탐욕생활을 뿌리치게 된다. 입학이나 합격 등과 관계가 있다. 큰 스님이 설법을 하는 꿈 깨우침을 얻게 되어 참단 수행자의 길로 들어선다. 파괴승과 함께 돌아다니는 꿈 소행이 나쁜 사람과 어울리고 죄를 모의해 결국 탄로나 벌을 받게 될 것을 암시 석가문이 손에 피를 받아 마시는 꿈 정신적인 것에 대한 탐구심이 많은 사람이 꾸는 꿈으로 어떤 진리 탐구자로부터 정신적으로 감명받는 일이 생기 것을 암시해 주는 꿈이다. 석가문이가 흘린 피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꿈 훌륭한 학자나 정치 지도자의 행적을 따르거나 지도를 받게 된다. 석가문이와 불상을 보는 꿈 좋은 사람을 만나 은혜를 입게 될 꿈이다. 또 학자나 권력자를 만나 사업상 혹은 학문의 지도를 받아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숲속에서 절이나 별장 같은 것을 발견하는 꿈 학문적인 업적이나 사업 성과를 암기게 된다. 스님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꿈 꾸면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겨대는 일이 없다. 스님과 함께 어디론 가 길을 가는 꿈 곧병에 걸려 고생활 조짐이 엿보이는 꿈이다. 몸을 살펴보고 체크해 보길 권한다. 스님에 관한 꿈 스님이 꿈에 나타나면 당신의 체력이 약해진 증거이다. 스님에게 시주를 많이 하는 꿈 자신의 일을 중개인을 통해 주무당국에 소청할 일이 생긴다. 시주를 잡곡으로 할 경우에는 작품 심사에서 탈락되거나 학문 연구가 깊지 못함을 지적받게 된다. 스님에게 잡곡을 시주하는 꿈 결제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학문 연구가 길지 못하다고 인식받게 된 스님으로부터 공예품을 받는 꿈 삶의 진리를 크게 깨닫게 되고 행운의 열쇠를 얻게 된다. 행제, 재물이 생긴다. 절에 들어가 물건을 얻은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그 물건의 상징과 더불어 학업 이수나 기관에서 신분이 고귀해진다. 절에 시주를 많이 하는 꿈 시주를 잡곡으로 하면 작품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학문을 연구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절에 아내의 위패가 모셔지는 꿈 출세하거나 명성을 떨치게 된다. 절에서 물건을 얻는 꿈 태몽이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될 것을 예시한다. 절에서 물을 얻어 마시거나 목욕을 하는 꿈 어떤 기관, 학교, 회사에서 취직, 승급, 입학, 기타 소원의 경향이 충족된다.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꿈 가세가 번창하거나 사업이 번창할 꿈이며 임신을 하게 되어 기쁨을 주는 꿈이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꿈 미혹과 번뇌를 떨쳐버리고 자비로운 불심을 갖게 된다. 기쁨, 정보, 우편물, 전화 등의 소식이 있다. 절이나 교회 사당 등에 딸려있는 주택으로 이사해 들어가는 꿈 건강이 나빠져서 신병이나 우한을 겪거나 계획하는 일에 위도와는 달리 손실 및 장애가 발생한다. 절이나 교회 사당으로부터 밝은 광채가 비쳐 나오는 꿈 해문과 영달, 부귀의 기회를 얻게 되며 재물과 권세가 늘어나고 천우신조와 귀인의 도움이 따르게 된다. 주지 스님과 같이 탑을 쌓는 꿈 사찰이나 암자의 불사를 하고 불공을 들이면 마음먹은 대로 소화 성취를 한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지금 하는 일에 밝은 희망이 보이게 된다. 친한 사람과 같이 공동 합작 투자를 하면 점차적으로 사업 성과가 오르게 된다.